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브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오직 죽게 영광 오윤 국대들의 갓플렉스 파리올림픽 기독선수들 신앙 고백 온몸이 아팠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경기였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했어요 2024 파리올림픽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확정지으며 대한민국 유도 종목 최초 세계대회 연속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운 안바울 선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안 선수는 단체전 6개 체급 중 남자 73kg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자 해당 체급선수로 자원했고 자신보다 7kg 더 무거운 선수를 동메달 결정전에서 상대했죠 정교 경기 시간인 4분을 한참 넘긴 10분 이상을 매트 위에서 사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던 그는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상대로부터 지도를 세 차례 받아내며 대한민국 최초 유도 혼성 단체 메달 획득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는 경기를 마친 후 한국올림픽 선교회가 파송한 2024 파리올림픽 스포츠 선교단 단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귀국하기 전 선교 단원들을 만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웃었습니다 메달 따도 못 따도 갓플렉스 전세계 206개국에서 1만 700여명의 선수들이 모여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파리올림픽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메달 결정전이 이어지면서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기독선수들의 담대한 갓플렉스 활력상이 눈길을 끌고 있죠 프랑스 파리의 스포츠 선교단을 파송해 현지 곳곳을 누비며 선수들을 향한 응원과 기도 전도를 펼치는 한국교회의 열정도 돋보입니다 생애 처음 출전한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남자 골프 선수 최초로 탑10에 진입한 김주영 선수는 대회를 마친 뒤 SNS를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김 선수는 삶에서 성공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언제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언제나 사람으로서 골프 선수로서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고 제기를 인도해 주시며 부담되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외를 남겼습니다 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스코티 셰플러와도 신앙적인 교제를 돈독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선수와 같은 조회에서 함께 경기를 치른 셰플러는 세계 랭킹 1위이자 독실한 크리천인데요 둘은 6살 차이가 나지만 생일이 같다 지난 6월에는 대회를 마친 뒤 함께 생일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선교회 울림 및 응원전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이자 이번 올림픽 여자 단식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용 선수 역시 크리천입니다 6.18이 현지에 있는 한국 올림픽 선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선수의 결승전 현장에는 안 선수의 부모가 스포츠 선교단원들과 함께 안 선수의 경기를 응원하기도 했죠 한국 올림픽 선교회가 파송한 스포츠 선교단은 서울 순복음 강남교회 실업인 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파리 현지 올림픽 경기장 안팎에서 응원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 출전 전 함께 기도받기 원하는 선수에게 기도해주고 현지 선수 전환에 마련된 예배실에서 각국의 목회자들과 합친 기도도 합니다 또 경기장 밖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올림픽 관광객이나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 악기인 장구 모양의 열쇠고리를 전달하면서 전도 활동을 병행합니다 선교회 사무총장인 황승택 목사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믿지 않는 선수를 전도하는 마음으로 비기독교인 선수 경기장에도 들러 응원한다면서 여자 핸드볼팀의 우빛나, 전지현 선수 등은 훗날 선수촌에 들어가면 꼭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선교회 응원 장면은 파리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인 사진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장균 목사는 대한민국 올림픽 선교회가 파리올림픽의 표지를 장식한 모습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비였습니다